전화했는데 받지를 않아서. 핸드폰을 놓고 가서 다시 돌아온 거야. 다행이다. 저기... 내가 생각해도 이상하게 들릴 거라는 거 아는데요. 낮에 했던 말 사실이에요. 교통사고가 났고 깨어났을 때는 2022년에 와 있었어요. 그때는 기억이 없어서 나도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몰랐어요. 들어가자. 들어가서 얘기해. 하늘이 형 소식... 알고 있어? 우리 형 소식... 들은 거 없어? 내가 이리로 오기 전에 형이 실종됐었잖아. 그 뒤로 우리 형 돌아오지 않았어? 형을 찾아야 돼. 나도 모른 채 27년이 지났어. 그동안 형도 나를 찾았을 거야.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. 너... 정말 강산이니? 이강산... 맞아? 밀레니엄에... 같이 사진 찍기로 한 약속... 못 지켜서 미안해. 2000년이 되면 밀레니엄 기념으로 여기서 사진 찍자. 설마 그전에 지걸 멸망하는 거 아니겠지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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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